처음에 좀 잘 정해보자. 불 안 번질만한 곳으로? 아한대림. 툰드라. 아예 빙상으로 가버려? 일단 산악지대로 가고 야행성 방어가. 야 할 수 있는 게 뭐냐? 연구. 크으 진짜. 상태들이 다. 다 상태들이 좀 안 좋아. 지적노동 못하고. 일단 가야죠. 자 다시 됐죠? 이렇게 해놓고. 아니 뭔 습격이 지금 와. 아. 못했던가? 폭력 못하죠? 둘이 가자. 돌아버리겠네. 죽었죠? 어쩔 수가 없다. 데려오고 싶었는데. 일단 집에 가. 안 되면은 알아서 하겠지? 이렇게 해놓고. 야이씨. 이거 홀라당 날아가는데? 담배 피우면 끌고. 아. 시작했다. 야 어디 갔어? 야 빨리 옮겨. 이거 하나만 태우고 끝내야 돼요. 이거? 침대 하나 놔두고. 침대 세 개. 야 저리로 가. 야 여기 일 하지 말라고. 아. 진짜. 잠깐만. 이렇게 하지 말고. 일어나. 튀어. 아. 진짜. 야. 일단 너네 당분간 집 없이 살아라. 밥은 있냐? 니네? 밥이 없는데? 야. 집 다시 복구해. 우리 삶의 터전이야. 이 칸의 조식도 뭐야? 이씨. 할 수 있어요. 집 다시 복구하면 그만이야. 집 복구하면 돼. 복구하면 돼. 제발. 시작. 하나. 둘. 밥 먹고. 일단 이거부터. 아 씨 터졌다. 아 왜 전소네. 하필. Gran해 요즘은 또 슬껴? 야 뭐 이렇게 많이 와? 강철 146 이리 와 내 이따 이거 다 운반해와봐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? 하고 물의 주머니 이렇게 해놓고 총기 들고 있는 애가 두명 밖에 없는데 아 세명이구나 권총까지 가져왔지 가져왔으면은 얘는 건설 불가능이고 얘는 이거 만들어 아참 그러면 전선도 이어줘야 되는데 일단 총 든 애들 다 나와봐 곧 오죠? 아니 뭐해 아이씨 아이씨 오케이 하나 됐고 둘 죽었고 아 남은 작업이야 1이야 아 야 잠깐만 야 저거 지워야돼 아이고 씨 야 이거 왜 아무도 안 지워 돌았네? 얘 건설 아예 못하는건가? 재료가 없다고? 어? 하아 하아 으 알아 무 IC 현미 일단 끼고 이거 껴 끼고 다 뻗었다 망했는데 이거? 그만 좀 써 돌겠네 전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깐요 아 진짜 님 애들 이상하게 이래 일단 진짜 얜 아직도 짓고 있고 야 진짜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게임을 끝내러 왔어요 이리와 이 게임을 끝내러 오셔 와주셨어 하 하 이 게임을 끝내러 와주셨어 난 자유야 안 돼 너 차 뻗었고 아이씨 이리와 두 명 정신이 당해서 껴 그리고 집은 방화 안 돼 이거 어떻게 이겨 여기 어디 가냐 야 주인이 여기 있는데 닌 왜 거기 가냐고 아이씨 멍청한 으 아 저 멍청한 개보소 아 저 멍청한 개보소 아 음 잠깐만 하나씩에 Albert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 으흐흐 진짜 씨 아니 옆에서 어 친구 막 집 지키겠다고 6대1로 고구부터 하고 있는데 넌 그게 불이 손에 잡히냐? 아 씨 역시 총보다 비가 야 야 죽었어 더는 없어 더는 없다고 야 일당 6을 하고 있어 뻗었어 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너 거기로 가면 죽어요 죽어요 할머니 할머니야 아줌마야 할머니지 안돼 안녕 나도 너희를 따라가겠어 나도 너희를 따라갈거야 일로와 야 야 야 야 불당한 러차 데려가 와 진짜 잔인하다 야 러차는 그 와중에 내버려 두고 갔어 야 여행객들아 살려줘 어디서 지나가 야 나 좀 살려줘 야 여행객들아 어디 그냥 가지 말고 좀 살려달라고 야 칸비야 야 우호도 20이나 되면서 그냥 보고 쌩까고 지나가고 있어 야 질병감용 됐어 윌슨 사망 강아지 죽었죠 아 진짜 나 진짜 자 오늘의 교훈 방황은 방황은 절대로 받지 마세요 게임 진행이 안돼 하아 흐흐흐흐흐